14번 몇 톤이나 오는 거 아니야? 와 뭐야? 가려진 거 뭐야? 잠깐만 매번 상처받고 짓밟혀도 never 나도 상처를 지배하도록 폭행하도록 힘들어 놓고 싶은데 너 손은 깜고 켜진 채 진짜 최근에 불렀어 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정국이가 잘 아는데 잘하지 렛츠고! 이제 해야 돼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지가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지가 두려워 혼자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귀를 막고 캄캄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395일 1년 내내 범호하는 내 응원을 준자 길에 잡은 제스페러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면은 허리끈에 방금 가면 상실하고 기리리드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다니는 왔어 그녀와 떠나간다니는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왜였나? 이거 어떻게냐? 심란히 여러분도 최고였던 사람 그녀 1분이 쳐고 사람이 싸는 게 아니여 매일 매일 너무나 두려워 매일 대 누구나 초권의 존재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대박이다 포기 이렇게 하면 돼 두귀를 막고 난 되게 미쳤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보였어? 야 찢었다 난 그걸 다 못 외웠는데 고맙습니다 끝 끝 끝